아들? 네 아들 얘기를 해주세요 제 아들 얘기요? 걘 왜 아직도 주변에 있죠? 누구죠? 뭐예요? 나는 당신 두려움 모든 원하는 건 다 되줄게 어서와 가까이 걘 어디서 온 것 같아요? 나는 기억 그 이상 난 어둠 안개 나는 미스테리 알잖아 이리 와 날 봐도 절대 알 수 없지 그전 영혼인지 피와 살이 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어 난 진기의 폭포를 파먹지 당신이 원해야 난 넌 가까이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어 이렇게 일주일에 네 번? 그럼 많은 거지? 그치? 의사의 처방이야 아마도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 그치? 걘 떠나지 않을 거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나탈리 이럴 때는 그냥 다른 아빠들처럼 잘될 거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주는 거야 잘될 거야 고마워 엄청 위로가 됐네 나는 불길한 물건 나는 화괴 난 소멸 욕망 아파봐 나탈리 너도 알잖아 널 밀어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나는 꿈 당신 소원 가장 끔찍한 너의 악몽 넌 뭐가 엄마부터 좋아했어 내 거야 나 부렸지 난 네 그림자 못 벗어라 난 널 너무 잘 아는 낯선 얼굴 나를 봐 난 이렇게 살아있어 난 진실 알려줄게 기회 만져라 난 너의 그림자 아주 가까이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미스페달 이렇게 이렇게 바이유 젠엑스 살았나 모르겠다 이렇게 너의 틈 위에 잊고 싶어 그냥 포기해 숨어봐도 숨어봐도 소용없어 멀리 못 가 절망이 날 잡아줄 테니까 지금쯤이면 18살 정도 됐겠네요 그때면 다 독립할 때 아닌가 이제 그만 놔주시죠 안 돼 나를 봐 난 이렇게 살아있어 난 빈 위에 타고 함께 날아와 나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살았다 살았나 살았나 이렇게 예 예 살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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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멘